와 대박입니다 대박 아이고 설거지 하는 사이에 쿠션 쿠션에 구멍 난 걸 다 뜯어 물어 가지고 와 참 대박입니다 와 와 와 와 와 어제 쿠션 구멍 난 거를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온 거실 칸을 손 뭉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걸 깨매 가지고 소니한테 줄게요 옆에서 잡고 달라고 지금 칭얼거리는 거거든요 알았어 칭얼거리는 거 와 봐 니가 니가 다 뜯어 놓은 거잖아 완성해 볼게요 솜씨 없는 바느질 솜씨지만 뭐 니가 그랬잖아 니가 소니 니가 그랬잖아 니가 다 뜯어 놓은 거잖아 그렇게 짓궜인데 엄마 목소리 잠겼지 알았어 엄마 이거 깨매 가지고 소니한테 줄게 장난감 줄게 삑삑이 장난감 줄게 기다려 알았지 아까 한쪽 떨어진 거 제가 없는 바느질 솜씨인데 완성해 가지고요 우리 소니한테 한 번 줘볼게요 엄청 좋아하는 인형이거든요 물고 뜯고 소니야 이거 봐봐 삑삑이 소리 나지 자 가서 누세요 가지고 누세요 우리 소니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에요 완성 바느질 완성 이 유튜브가 뭔지 맨날 밀리고 밀리고 안 해 주었다가 이제 완성했습니다 잘 갖고 노네요 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럼요 그럼요